약은 어때? 그거 먹으면 조금 나른해져도 기분은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근데 약에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도 힘들어질텐데 응? 그새 멈춰나? 이러면 공사를 한다는거냐, 안다는거냐 그새 멈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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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어울려? 난 그날 이후로 잠 제대로 못 자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멀쩡해? 우리 사람을 쳤어 기억 안 나? 지민아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을 치다니 오빠 우리 자수하자 자수하자 왜 그래 지민아 오빠 걱정되게 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대체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대체 무슨 꿈을 꿨어? 대체 무슨 꿈을 꿨어? 대체 무슨 꿈을 꿨어? 대체 무슨 꿈을 꿨어? iten 대체 무슨 꿈을 꿨어? 대체 무슨 꿈을 꿨어?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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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 각자 여기 진실을 잡고 해주세요 내 불편 가져왔냐? 아 이 새끼 정신을 어디다가 정신하란 말이야 차 사고를 내서 자동차 사고는 주통사고 조기사계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을 줘서 나만 없으면 자꾸 일이 에이 어디 부분이야 여기 선우진 네 선우진입니다 아 뭐라구요? 경찰서요? 아 아 아 아 아 에이 에이 사고로 친게 이겁니까? 네 저 친구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고라니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영왕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또 로드키라며 처벌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고라니 씻고 바로 떠났습니다 하느님 사람과 고라니를 구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얼마전부터 먹기 시작한 정신과약에 많이 힘들었어요 자꾸 이상한게 보이고 들린다고 겁을 먹어서 저로 많이 걱정이 되네요 더 조사하실 거 있으시면 자 견인해 가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날 선우진씨가 차로 친 것이 이 고라니 맞습니까? 네 이 고라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야생동물 치였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저거 많이 불안해 보이니까 병원부터 데려가시죠 가자 어떻게 할래? 좀 더 조주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 조줘 고라니 갖고와 고라니 갖고와 저걸 어떻게 나 혼자 갖고와 조지자면 고라니 갖고와 말이 그렇다는거지 야 쟤네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그럼 심신미약자인데 잠깐 있어봐 승우진씨 자 여기 한번 쉬야되고 한번 가보시는게 자 갈게요 야 잠깐 이거라구요 그래서 선석이 형 명함 줬지 이럴 때 영어대로 좀 해줘야지 야 너도 그 생각 먼저 한거 아냐? 응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다구요 네 교통사고를 겪은 후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는 증상은 예민한 환자들이 흔히들 겪는 일입니다 스스로 보호하려는 내 보호작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약물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왜 아직도 힘들어? 아니 괜찮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선생님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면치료 한번 받고 가세요 형사님들 소개를 오셨으니까 신경 써 드릴게요 예 간호사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바꿨어? 그때 그 차는? 급하게 바꿨어 그 전차 네가 하도 꺼림치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 좀 하라고 너한테 잘 어울리니 신세 흠 가자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안 받아 되는 사람이야 참 수면치료는 어땠어? 좀 개운해 보이는데? 응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진짜 고란이었어 야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응? 짜증내서 미안해 근데 그날 우리 본 거 의심해서 내가 더 미안해 의사 말이 약 잘 먹고 치료 잘 받으면 금방 낫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살면 하 뜨거 소리한다 그럼 정식으로 청혼을 하던가 야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민망하지 그것도 바꿨으면 좋겠어 응? 아 이게 언제 그래 그래 내가 사준 건데 그냥 그냥 이래서 언제 한 방 할래? 매달 부자자 새끼들한테 이자에 원금 따박따박 주는 거 네 일 생각해도 아깝지 않아? 고고 어휴 주의사님 아이고 주의사님 야 신대리 요즘 몸 안 좋다며? 괜찮아? 아니 주의사님 어쩐 일을 이렇게 갑자기 괜찮으면 커피 한잔 타와 플렉으로 어 직원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 웃겨 어제 투자받아 오늘 돌려먹는 주제 아 아 저 새끼지 아 쟤 때문에 여기 다 빠트린 거 아니야 여기 매일 오는 것도 쟤 때문이겠지 책 당했어요 아 아 아 톡톡 전환도 할 때는 한편으로는 조금 짠 하기도 하다 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회식 있는 거 몰라? 준비하라고 뭐해? 너 요즘 계속 삐딱선이야 주의사님이 쏜 대잖아 응? 몸이 좀 안 좋아요 할 일도 좀 있고요 술 못 먹는다고 아잖아요 왜 자꾸 술을 먹이려고 그래 하하하하 그럴까요? 야 우리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전화할게 전화 받아 가자 Sí 야 야 음 돈이 최고지? 그래도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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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혼자 다니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세상에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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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담 눈이 뭐라도 본 모양이네 많이 늦었구만요 비용계에 얼른 들어가요 이런 날은 진짜 귀신도 나온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우산 안 가져갔지? 응 오빠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젖었어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어때? 괜찮지? 왜? 회사에서 또 안 좋은 일 있었어? 수건 가져올게 네 이제 돈 받았다 이거지? 너 내 계좌에 얼마 남았어? 오늘 확인한다 누구야? 주도씨? 돈 좀 풀리고 싶다고 소개하셨더니 하는 짓거리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서둘씨 너무 깜찍해 저 못 견디겠으면 말해 너랑 널 괴롭게 하는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얼마나 까먹었는지 나도 몰라 돈이나 내려요 돈이나 내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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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사. 팀장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며칠 전에 조금 일찍 출근했는데 저기에 시커먼 귀신 같은 게 은미랑 경태 씨도 비슷한 것 같아. 같이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현장에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 뭐 한두 번이야? 괜히 소문나면 분양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이래. 고양이 새끼 이번 주만 벌써 네 마리째야. 주도식 쪽에서 합의 때문에 장난질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해. 경찰 왔었어. 너 없다 그랬는데 너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기다리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 야 넌 뭐냐? 네가 하는 일이 뭐냐고 경찰? 귀신? 여기가 놀이터야? 자꾸 현장 분위기 이따구로 만들래? 어? 이 쩔뚝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를 내가 이만큼 먹고 설계해줬으면 이 정도는 네가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나랑 하루 이틀 이래? 일어나 이씨. 앉아 앉아 앉아. 경구야. 아니. 친구야. 잘 좀 하자. 야 위에서 현장 분위기 이런 거 보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이러면 네가 내 뒤통수 치는 거야. 알지? 야 내가 올라가서 끌어줘야 야 너도 현장 소장 한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야. 빨리 나가. 야. 네 엄마. 뭐지? 아. 가져왔더니 경찰이 형사님이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위로 올라오지 그랬어요. 아 뭐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뭐 좀 확인할 게 있어 봐야겠습니다. 그날. 고랑이 맞죠. 제가 진짜 이게 챙겼어야 되는데. 눈치가 좀 없었죠? 근데요. 형사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회식도 좀 하시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참. 소개해 주신 병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가 능력이 좋아. 감사합니다. 응. 야 야. 이거 유명한 초밥집인데 먹어봐. 다 안 먹었지? 죽여줘 맛있어. 야! 아 여우같은 녀석. 선수야 선수. 야. 사온 사람 성이라도 생각해서 좀 먹자. 어? 뭐야 이거. 어휴 뭐야. 서프라이즈야? 아니 니가 뭔 돈이 있다고 이런걸. 야 비싼건데. 야 딱이네 딱이야. 그럼 나는 뭘 해줄까? 아휴 많네. 많아. 외출 신용 해산.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게 그런 데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쁜 아가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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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경찰 아저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뭐 찾았어요? 아니 뭐 찾았습니까? 지난주에 폐차한 차량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웅건설이죠? 왜? 내가 여기 알바키라도 한답니까? 서류 한 번 모자른데 존나 말이 많네 이 깡패 새끼가 정당하게 허가받고 세금 잘 내고 영업하는데 좀 거칠다고 깡패 새끼 이거 누가 누구한테 깡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말이 닥쳐라 이 새끼야 자 자 자 오늘 그만합시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자 그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 협조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되나? 나 하기 싫은데? 야 이 새끼야 야 야 좀 붕조조 호호호호호 호호호호 호호호 ho호 형 traditions 말을 안들어 704호 오셨다고? 영웅건설 소장님 집? 이사를 벌써 다했어요? 아니요. 저기서 여긴데 뭐 이사라고 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 돈 좀 왔나봐 아이고 이 사생활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 계속 하셔 그려 아이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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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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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을 좀 늘려주세요. 선생님. 지난번 약이 좀 약한 것 같아서요. 왜 트라움으로 진행되지 않게 계속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나랑 얘기 좀 해. 잠깐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봐. 결혼하면 너랑 쓰려고 그동안 모은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아파트도 공동 명의로 바꿔놨어. 통장 돈 모자라면 대출해. 어차피 결혼하면 제일 먼저 공동 명의로 하거나 네 이름으로 해주려고 했던 거야. 지금 이거 프로포즈야? 빚 정리하고 회사 그만두라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주도직 안 받아도 되잖아. 엄마가 식사 같이 하자신다. 오늘 저녁 노벨뷰 15층이야.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미리 연락 주고. 만약에 나올 거면 헉소리나게 이쁘게 하고 와라. 신지민 야 신지민 너 출근시간 네 맘대로야? 뭐야? 사직서. 야 이거 가지고 네가 맘대로 회사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어? 2억 9천 6백 3만 7천 6십 4원이요. 일단 확인부터 어? 야 지난번 PC PC 너 너 부숴먹은 PC 말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신지민 군 살고 있잖아 어디가? 야 신지민 야 신지민 야 신지민 야 안 먹었지? 이거 유명한 케이크집인데 한 번 먹어봐. 맛있어. 야 야 왜? 윤철 그 새끼가 나가래? 아 이 씨.. 시발 하음이 좀 불하거나 죽여버릴거야. 음 음 아우 이 집 스테이크 진짜 잘한다. 어때요 엄마? 맛있죠? 응 배아파 아들남 보람있네? 뭐하나 맘에 드는게 어머니 저 화장실 좀 잠시 다녀올게요 응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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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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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금뼛 뭐라고 하냐고요? 지금 여신지 말아야 돼? 네? 이렇게 나가세요 아, 술 마시지! 에이, 신들이! 우리 헤드! 자, 선물 재수씨 그만하고 이리 좀 와요 얼굴 좀 보게 야 똥줄 타서 징징거렸던 문제고 이젠 쎈까? 유상무 왔다 갔잖아 그럼 계약하라는 거지 나도 돈 좀 앉아보자 지금 몇 시인 줄 아쇼? 이 시간에 남의 집에서 일은 무슨 행뎁니까? 애국수 고라니 detached 안다쳤어? 자, 갑니다. 가. 집나, 약 먹자. 싫어. 이것만 먹으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야. 오빠, 어떡해. 싫다, 싫다, 버려.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내일이면 다 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일? 돈 내린 지가 언제 내내? 네, 주 이사님. 계약하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너, 그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 들려고 고민나면서. 아닙니다. 한창 전에 다 정리된 일입니다. 다 정리된 일입니다. 다 정리된 일입니다. 다 정리된 일입니다. 잘 들어. 내가 지금 너한테 건물을 올리라는 소리 아니야. 그런 새끼들은 쓸 수 있어. 몰라, 고심. 그러나 네 발목 잡고 있는 염놈들부터 자르네. 아무넘 누가 먼저 죽은 새끼야. 개연을 터져갖고 이 새끼. 왜? 뭐다겠니? 내가 잘라줄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는 그 다음이야. 응? 그럼 그 다음은. 누가 또 왔을까? 형사님. 일 없어요? 안 바빠? 왜 자꾸 찾아와서 설령한 사람을 괴롭힙니까? 선우진 알죠? 영웅건설 선우진 난 모르니까 가세요 아우 경찰 냄새 그냥 가시라구요 에? 너 지 새끼 아는 새끼야? 몰라요 표정 가지고 있죠? 야 네 몫시다 하지 마라 근데 너 아까 그 새끼 진짜 몰라? 간땡이는 콩알만 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건달로 사셨나 몰라 어? 쓸데없는 거 시간 그만 쓰고 이제 서로 정리됐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십시다 나한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 연락하지 말자 근데 너 조심해라 짭스한테 네 이름 나온 거 그거 존나 귀찮거든 그래 아 아 아 바빠서 준비 못했지 가서 지민이한테 껴아봐라 딱 맞을 거다 내 마지막 선물 야 나 존나 착해지지 않았냐? 이런 것도 준비하고 반죽값은 두고 갈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사실 난 네가 존나하게 싫어 왜 있잖아 좋은 새끼도 나쁜 새끼도 아닌데 그냥 싫은 새끼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나한테 걸리면 뒤져 왜냐 넌 지금 이 순간부터 걔 족같은 새끼거든 형이랑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당신은 뭐야? 여기 어디 있는 거야? 너 보고싶어 살지 나 보고싶다고 네가 갈 수 있잖아 아니야? 그럼 누구야? 누구일까? 누가 보냈을까? 누구야? 뭐 있어? 아이씨 나 이 기분이나? 익숙하지? 어? 우리 이거 조금 있다보고 놀아볼까? 응? 어때? 괜찮아 괜찮아. 그냥 먹으면 금방 끝나. 니가 매일 먹느냐. 그렇지. 니게 니 매료냐. 나 랩붕아 질거다. 공식 일어나. 지금 regardless. 아 네 아니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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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희 이름도 몰랐겠지 됐어 알지? 내 동작 어디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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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 오지마 오지마 나도 꼴 위술해릴거야 오지마 난 이렇게 망가죽이나 그럼 난 나한테 왜 그랬는데 왜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난 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난 내 가슴은 니가 모르고 다 해줬잖아 이 시발 그 반지 그것도 주도직 그 자식이 사준거야 이 비옥신같은 년아 하하하하하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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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저씨 좀 취해줘 그러면 나 시체든지 다 얘기해줄게 아니다 야 너 공범이야 얘도 같이 하지마 얘도 죽었지 어? 야 나 왜 죽을 수 있어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었는데 어? 오지마 아니었ulations 시X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이 씨X 오지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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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으mb vague 이제 나와야 하나 다윗씨... 경찰이잖아 경찰이었지 쟤 어디있어? 살아있었어? 반드시 거기 있어야될 거야 일어나 피장끝 들어갔어 일어나 앞장서라고 보편지 니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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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 함라 아... 방탄소년단 어디있어? 어디있냐고? 어디있어? 네가 경찰서에 오지 않았을때, 난 어떻게든 너를 놓치셨을때, 차라리 빨리 죄를 적게 해주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아니, 그랬어도 난 너들을 어떻게든 용서하지 않았을거야. 쟤 어디있어? 몰라? 필요 안나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까친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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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학교형 면담인걸 깜빡하고. 정말 정말 미안하단 소리 지겹지도 않냐. 정말 정말 미안해요 공주님. 공주 아니거든. 제발 그러지마. 오빠 오빠답게 굴어. 아빠처럼 굴지 말고. 동생은 동생다워야지. 엄마처럼 굴지 마라. 근데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데리러 가고 있는데. 길? 땡땡이쳤다. 왜? 다들! 아니다. 오빠 나 신발 좀 사줘. 발 아파 불편해. 아 그새 또 키가 컸나보네. 기저기 갈대가 엊그제 갔더니만. 그러게. 제가. 회의야. 회의야. 차대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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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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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